이문희 선수가 왼손 스프레이트에 이어서 오른발 발차기로 앞면을 가격했고요. 지금은 이문희 선수가 시선을 뺏겼습니다. 이문희 선수가 놀랐다는 표정이에요. 지금은 뒤돌려차게 했던 멋있는 장면이었고요. 가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소정인 선수, 날에 차게 연타 공격. 반면 가격에 이어서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이문희 선수도 지금 놀랐다는 표정이에요. 오른발이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왼발을 던져주면서 오른발을 던져요. 이문희 선수가 잠깐 나가야 되는 타임을 놓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도 왼발 살짝 들어오니까 로킥으로 응수를 해봤거든요. 그 사이에 곧바로 뒤돌리면서 오른발을 던져요.